이별호사님 이거 제가 살러 오라고요? 아니 뭐해 내가 살러 오라고? 그렇게 상처가 크진 않았단 말이야 그냥 좀 숨으면 안 돼? 이게 제품데 안 묻는거지? 또 하기 싫어 바로 법이야 아휴 의자가 멈추지 않아요? 제품데 이거 고정 안 되나? 제품데 아휴 아휴 깎여자 오케이 내가 웃는게 웃는게 아니야 야 이럴거야 그냥 한 대 맞고 말이지 공으로 계속 어깨에다가 그냥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넌 그냥 마실거야 골프게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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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혼났어 아휴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셋 셋 셋 셋 셋 셋 셋 셋 넌 셋 넌 넌 넌 넌